쪼꼬, 이리 와. 우유 올래? 말려야 되잖아, 괜히. 효자야, 효자. 자기 혼자 말리고. 모자 힘들까 봐. 자꾸 도착해 주잖아. 도착해. 도착해. 많이 도착해 보이시는데. 오기에 딱 이 정도가. 됐어. 응. 머리 한 번 감고 하면 안 돼, 그냥? 와, 진짜 대박이다. 점점 옆으로 뻗치는 것 같아. 무슨 여기 부엌에서 한 30년도 못 나온 사람 하더라고요. 갇혀가지고. 이야, 갈비찜. 밥솥에다가. 이야. 진짜 셰프 같다. 상구다, 상구. 아니, 근데 잘한다. 딱 봐도 윤기가 있잖아요. 머리가. 머리가. 나중에 머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는 거 아니야? 아니, 근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? 이렇게 올라갔나 보다. 아, 이렇게 됐나? 이렇게 됐나? 뜯었나요? 저렇게 됐으면 생각도 못한 거. 이거 어떻게 저렇게 되지, 머리가. 아이고, 세상에.